전라남도가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를 수색하면서 이례적 감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오늘 김범희 강진군의회 의장에게 감찰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감찰 행위 자체는 월권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. 또 의회 감사는 상호 협의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불시에 행하는 암행 감찰이어서 협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또 과거 전라남도나 타 지자체에서도 선출직 의원을 감사했었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 사례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